배고프지? 배 괜찮아? 오늘 가는 데가 징기스칸이라고 양고기 맞고요 좋은데? 맛있을 것 같습니다 샌딩렉스 어? 과하면 안 되지 징기스칸 징기스칸 야 먹고 싶은 게 많은데? 어 이것도 많아 보이나? 시켜보자 이거 먹고 싶어요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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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밤이네요 네 마지막 밤입니다 너무 맛있다 그지? 응 송구가 어? 아닌데 이게 남친짜리인데 이게 남친짜리 아닙니까? 렌ですか? 렌? 렌 렌 렌 렌 렌 렌 렌 먹는 ат respir 원효 승 데려? 응 응 와 네 wings 고 now 우리가 뭘 시키는 거야? 지금 고개가 얼마 많이 나왔냐냐냐 Fi ihood 이건 prod 왜 그렇게 맛있는지 말이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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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태고뜨 이마에Per long 야 내 맨 내 맨 역시 김치 어 김치마리국수 약간 일본 버전 으으으으음 으음 그럼 이제 버섯 아잉 펜치 줘 아이잉 줘 아 라스트 드링크 닥파니스 사게 와 우리가 토지마스 우와 무슨 맛이야 원샷을 때려버린다구요? 전구야? 맛있다 맛있는데? 야 나 자식 이거 맛있어 맛있어 괜찮습니다 전구야 좋아하는 참치 마요네즈 뭘 살 겸 없어 가자 이거 아니야? 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가장 좋아하는 집사는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숙소가 여기가 자자마자 준비해 주셨네 우와 예쁘지 여기가 자쿠지야? 나 피곤해 안녕 안녕 뒤로 걸어야겠다 야 너 저거 할 거지? 쟤 스쿠지인가 뭔가 자쿠지 이 말이 어렵나? 저스트 그냥 하나씩 한 짝 떠있다 아니 뭐 그래 나 들어가면 형도 들어갈 거야 뭐야 파우치 뭐야 야 우리 군대도 가야 되는데 그거 견뎌야지 인마 아아 씨 우와 씨 우와 우와 와 너무 뜨거워 아 아 이거 맞아? 너 어떻게 들어가니까 공개가 무릎밖에 찼다 공개 야 괜찮아졌어? 아 야아.. 야.. 윗만에 넣어서 1번에서 이거.. 겁먹지 않은 분들.. 또 누가 들어가? 가위바위보 준 사람 더 눈에 눕게 하네?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포 가위 포 가위 포 일어누어 누가! 은아미와 그리고 맥주 허니요 허니 찬이 어디 있어? 한국에 갑니다 제가 맨날 집에서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꾸꾸야 응? 나비보다 더 귀한 소리 왔어요 영롱합니다 자태가 헬로 우리 뱅 어차피 이건 TMI가 생방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세요? 갔다 오기 전에 형도 신고는 봤나? 우리 같이 갑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형 누나들 형 전용 의자 있다 여기 아.. 놈이 하나가 안 들어간다 아.. 안 들어간.. 아미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군대 가서 제가 지금 열심히 엉덩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1편만 보여줄까? 누가 나 때렸어? 누가 나 때렸어? 지금이랑 별 차이 없어 아 그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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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że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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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 이게 맞아 한 번만 더 해봐 이게 맞아 여기서 진짜 원없이 복권 지민이 형 우리 신색하에 할까? 지민이 형은 머리 만드는 걸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향수는 이게 맞아 일단 밥 먼저 맛있게 먹고 밥 먹으러 가는 곳이 15분 튀김동 덴프라가 맞았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덴프라동 시민씨 네 뭐 이리로 들어가죠? 랏샤이 마세 먹고 또 시키면 시키고 딱 그런 거 아니겠어? 랏샤이 마세 랏샤이 마세 랏샤이 마세 랏샤이 마세 석진이 형이 연락 왔어 지민 군 오늘 내 꿈에 나왔다네 진형이 연락 왔어 나 입대하는 꿈 꿨대 왜 나는 안 꿔주냐 진짜 섭섭하네 동반이 있던데 아 아 좋다 아 너무 춥다 이거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 강해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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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데도 추울텐데 우와 컨텐츠가 참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때까지 솔직히 한 것 중에 한 여행 중에는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여행이 거의 먹을 게 반 이상이어서 충분히 즐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즐기고 계시게 저도 저희도 지금 잘 즐기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게 맞아 맞아